안돼 안돼 아 이건 더 안돼 이건 더 안돼 조금 적당한 수위의 평범한 속옷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조긋조긋 2시 넘었어 문 열어 문 열어 흐흐 들어왔단 와 이거 되게 잘 만든 것 같다 와 와 미친 으 꿀꿀칠한거 봐 이 캐릭터 볼 때마다 자꾸 그 서유리 씨가 서유리씨 얼굴을 좀 모티블를 한거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트 아이 서 랬서 와 목소리 너무 라노벨 주인공 같은데 아 목소리 이거 아니야 이거 무슨 오우 잠깐 으으으으으으아 나랑 얘기하면 시간만 낭비 말이 왜 이래? 외국인이야? 아 목소리니까 너무 안 어울린다 좀 더 너무 어린 캐릭터 목소리인데? 좀 더 성숙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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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꾸 자꾸 어쩔 수 없는 본능을 보일 수 밖에 없네 외형 아 근데 되게 이쁘게 잘 만들었다 진짜 캐릭터 잘 만들어 아마 마영전 제작진은 모든 이쁜 아아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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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그 얼굴 미형을 다 연구했을 거야 어떤 게 제일 이쁜지 아 이거 중국식 킬 이거네 앞에 막힌 거 아 근데 가만히 좀 있자 가만히 있는 게 뭐지? 아 포즈 이상하네 뭔가 띠용 한 것 같은데 신기하네 와 미쳤다 너무 잘 만든 듯 너무 이쁘다 너무 잘 만들었다 우와 아 좀 답답하다 이런 거 이런 거 야 이거 룩 룩의 영혼을 다 갈아 넣네 이번 거 이번 거 미친 아 좋아할 수밖에 없군 머리 이거 기본 머리네 아 이건 캐릭터 기본 머리구나 그럼 이거밖에 답이 없는데 아 미쳤다 미쳤다 와 이거 머리 너무 이쁘다 이렇게 올리는 머리 일반적인 머리는 아닌데 오! 우와 끝에 톤 달라져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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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민트 민트는? 아 필요 없 별 그럴 필요가 없네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번 거 뭐 원래 우리 마영주는 항상 잘 만들지만 와 민트 곰방대 있다 곰방대 좋아 채영 어 어 잠깐만 어허허허허허허허 냥 초코포는 연상을 좋아해요 연상 난 이건 왜 이렇게 크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좋아? 팔 아 팔 두께 세상에 나 다리? 어깨 이럴 수가 있나 몸이? 어허허허허허허허허 몸이 이럴 수가 있어? 아아아 그렇다면 실버체커 밖에 없나? 그래? 아바타 이쁘면 결국 이게 더 이쁠거 같아 짜자잔 워호호호호호 허허허헤어어 어어허어어어어 어우 이 모자는 진짜 어떻게 해도 이쁘네 허허허허 게임 시작했는데 게임은 안중에도 없고 벌써 옷 입히기만 하고 있어 한번 여기서 천천히 애들 공격 어떻게 하나 좀 볼까요? 일단 1타 모션부터 해보자 좀 넓은 곳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 까만 이펙트가 너무 예쁘다 1타 스매시는 3번 나가요 우와 멋져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1타 스매시에요 그럼 2타 스매시는 하나 둘 빵빵 와 뭐 진짜 잘 만들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와 모든 스매시가 3타까지네 맘에 들어 하나 둘 빵 빵 빵 크으 마음에 든다 이런 한 방 한 방이 신중한 거 마음에 들어 아 그리고 스페이스바가 방어거든요 이거 방어하고 바로 카운터가 있대요 흐 아 2타 스매시가 나가는구나 바로 이노어머 자유이용권 써야겠지 아무래도 아 근데 이 양파망은 왜 있는 거야 양파 포장망은 아니 너 야 야 이거는 너무한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입고 이건 어떻게 여기 고정이 되지 이거 이거 너무 옛날 스타일 아니야 이것도 본능은 어쩔 수 없죠 입은 이러지만 말은 솔직한걸 아 이것도 스타킹 없어야 되는데 레더랑 레던 좋아도 스타킹은 없어야지 뉴이요커 아 뭐야 아 이건 양말 있어 아 별로야 노타킹 아 이런 거 좀 괜찮은데 내 취향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건 더 안 돼 이건 더 안 돼 조금 적당한 수위에 평범한 속옷 어 어어 이거 어 어 아 이상하게 이것 좀 좋아 근데 이게 무슨 기능이야 실제로 실용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쁜 거를 위한 거겠죠 아 잠깐만 뭔가 모서리를 만든거 같은데 아니 겠지 아닐거야 아 아 철통방어? 아 이거구나 아 너무 내복이다 뭐 누군간 좋아할 만한데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내가 무슨 속옷을 좋아할까? 아 제일 무난한 게 딱히 다 뭔가 조금씩 삼또가 나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차라리 이게 좀 낫지 않을까? 아 뭔가 이걸 보고 있는 내가 뭔가 한심하게 느껴져 자꾸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좋아해도 되는데 약간 이쁜 색이란 게 뭘까? 까만색? 까만 속옷의 섹시함? 아니지 이왕 할 거 그냥 저돌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굳이 여기서까지 순수한 거 찾을 필요 없잖아 약간 조금 퇴폐적이면 어때? 그게 또 남자 제일 남자다움이지 뭐가 좋을까? 그래 이거야 결제! 어차피 자유 이용권이니까 무기한은 얼마? 2만원? 미쳤어 완료 아 행복해졌어 속옷을 입힐 수 있다는 게 진짜 메리트가 있어 너무 좋아 짜자잔 짠짠짠 아바타 한번 보여 볼까? 아 바지가 원래 이거야? 아 바지가 원래 흰 부분이 있구나 아 이거 내복인 줄 알았는데 그럴 필요 없었네 그럼 이건 잠깐만 아 이게 원래 있는 거구나 원래 있는 속바지구나 그럼 한번 국룰제로 해보자 다 벗겨 아아 너무 원색적인 편이다 장비 다 안 입혀 흠 괜찮겠지? 나 괜찮은 거겠지? 이래도? 다시 한번 보자 이거 조조 모자 같네 아 잠깐만 이거 유튜브에 못 올리려나? 아니지 그냥 평범한 속옷을 입은 여성이잖아 이게 이게 성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데? 왜냐면 그냥 속옷일 뿐인데? 아닌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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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잘못된 건가? 어... 아니 가끔 속옷만 입고 유튜브에 동영상 올린 사람 많던데? 그럼 상관없잖아? 괜히 제발 저려가지고 아무 말이나 하고 있네 웃음 흐허허허허 흐허허허 유 뇨 뇨 흐허허허 흐흐흐흐허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왜요? 예쁘잖아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SM몰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속옷에 이상한 이런 모자만 입는 으흐흐흐흐흐흐흐 야야야야 비켜 뭔가 뭔가 기분이상해 게임 캐릭터로 이렇게 이렇게 야하게 댕기는 게 뭔가 기분이 이상해 묘한 배덕감이 막 생겨요 배덕감이 맞는 편인지는 모르겠네 그래도 점토 같긴 하다 아직 그런 디테일까진 완전히 약게임이 아닌, 약게임이 아닌 이상 그런 디테일은 참 기대하기 그렇네 흐흐흐 FBI 어픈업 아 나 잡혀갈지도 몰라요 아 뭐야 이거 야! 누가 이런 바지 입혔어 자동으로 입었구만 야 이런 거 입는 거 아니야 못된 거 배웠어 이렇게만 입혀도 되게 예쁘다 너무 맘이 드네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 와아 진짜 이쁘다 그래픽이 왜 이렇게 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이쁘다 아 망전 스트리머 16명 중에서 벗겨놓고 키우는 건 제가 유일하다고요? 그래도 옷 위에 입혔잖아요 얼마나 신사야 아니 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? 그리고 지금 망전 방송하는 분들일 정도면 다 좀 해보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벗기고 키우는 게 기본 아니야? 아 죄송해요 초코포의 뇌가 그렇게 정상적인 회로가 아니라는 걸 잠깐 잊을 뻔했네 근데 덕분에 활력이 나잖아요 그쵸? 난 이게 내 활력이 되는 거야 당장 안 할 수도 있는 게임을 덕분에 할 수 있게 만들어 아아 왜 경직이 없나 했더니 보스였구나 어 손맛 되게 좋은데? 가능성이 보인다 우와아 이야아 이 게임 가능성이 보여 캐릭터 진짜 찰지게 잘 만들었어 가능성이 보인다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게임 난이도만 다 좀 어렵게 만들어 준다면 보스 하나 잡을 때 막 4,5분씩 패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맥 빠진다 너무 그냥 쉽게 죽이는 메이플스토리 같아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벗기고 하죠 아 근데 너무 너무 퇴색적이다 퇴.. 퇴폐적이다 아무리 건전 게이머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하는 언행이 그렇게 올바르진 않아 너무 퇴폐적이야 아아 이러면 안 돼 나 되게 신념 있는 게임방송 사람이야 이런 이런 원색적인 퇴폐함 나 나 원하지 않아 소름이 확 끼쳤네 이 말하고서 아 조명 좋은데 여기? 아 모션이 너무 이뻐 와아 와아 진짜 이쁘다 아니 비율 미쳤어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? 진짜 팔등시는 좋게 돼 보인다 오호호호 수시로 쳐줘야지 활력 떨어져서 한번 쳐야겠다 얘가 보스인가? 얘가 보스구나 빵빵 빵 빵 빵 와 모든 공격 사이에 가드가 되네 너무 사기 아니야? 아아 아 조준율도가 왜이래 우와 우와 와하하하 잠깐만 이건 너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너무 야해 왜이래 아 오우 나 개갓 오늘 못 바뀌었어 욕구의 성적 욕구를 게임에다 풀고 있다 최악이야 아 자 저 저 왼쪽 아 회필할 필요가 없구나 가드가 그냥 직발로 되니까 어이구 벌써 부파해버렸네 그저 망전을 그저 망전을 망전 캐릭터 시스템 자체를 다 모넌에다가 갖다 넣으면 모넌 다크소울 세키로 이런게 이런 게임 캐릭터별로 공격 모션 스타일 이런걸 우와 미쳤다 타격감 우와 진짜 잘만들었다 이번거 너무 맘에 든다 타격감이랑 연 공격 연계 이어지는게 장난이 아니네 빵빵이 빵빵이도 PC버전으로 보면 이쁘던데요? 그러게 처음에 그 못생긴 빵빵이가 레서 이미지 같았어 와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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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갓겜 바로 갓겜 봐봐요 또 이거 게임 그냥 기본 장비로 끼고 하니까 재밌네 한놈 오래 패니까 너무 재밌는게 자 한번 풀 리팩트를 한번 보자 됐어 다 끄고 다 끄고 가드 와 미친 철권이야 뭐 철권 해본적은 없지 나 피 피 없나 지금? 야 야 이상한 공간이 왔다 아아 아아 아 이거 이펙트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야 등장모션 왜이래 등장모션 너무 중2병 같은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원 투 바밍 바바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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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밍 어이구 내가 다운됐네 세상에 아흐 흑화하는 거라 납득 이 되네요 아 변신보셔 할 때 꼭 렉 걸려가지고 잘 못 봤어 아 앨리스 죽는 거는 뭐 한 열 번은 본 것 같다 이젠 감 감 감 감 흥도 없어 느낌도 안 나 아 그냥 또 죽는구나 라고 그냥 뭐 아 그냥 또 죽는구나 라고 그냥 뭐 가렝 가렝이 이거 딜 맞지 않나 아 아니네 아 아 너무 많이 죽잖아요 연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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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친 뭐야 이거 연타 짱 좋네 으악 아이고 위험하다 아이고 위험하다 아 격경 10단 콤부 막 한 번 띵 하고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꽝 드윈 근데 너도 죽잖아 뭐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마 너도 조만간 따라가더라고 몰랐는데 말이야 으아 으아 진짜 화려하다 너무 좋아 어? 야 누구 날라갔다? 아 용형격 써봐야지 어? 아 야 원기옥 모았어 원기옥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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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날라가는구나 아 이렇게 영형격 원기옥 어어 아 이렇게 돌진 재생 좀 풀타임이 기네 딜레이가 기네 원기옥 하 원기옥 아 아 아 방 와 날라가는거 봐 야 아무리 봐도 원기옥이야 원기옥이랜다 뭐야 연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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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방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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